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한숨소리 그리고 두려움, 불안, 공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총체적인 실패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재앙은 자인적인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 공해는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땅과 물은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할수록 우리는 점점 자연으로부터 계속 다가오는 것은 재앙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는 계속해서 이상기온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굽에서 나온 그들은 가난을 가기 위해서 광려로 나왔습니다 광려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갈 때 두 돌판을 신이 만드셔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고 신의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의 산 나대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춤을 추고 뛰놀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은 깨져버립니다 부서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상 앞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은 깨집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축복인데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 앞에 오면 그 말씀은 부서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서에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장소는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실 때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서에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항상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서에서 3장 5절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골로서에서 3장 6절에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 속에 탐심이란 우상이 자라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말씀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모세게 들려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우상 앞에서 부서져버리듯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올 때에 내 마음 속에 탐심이란 우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져버립니다 언약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절망 가운데서 빠져있을 때에 낙심할 때에 그들은 실패한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제기의 귀해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추리국기 34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추리국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판불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는 단어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참보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격은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격은 헬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추리국기 34장 1절에 대단히 강조하는 내용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돌판불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리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주신 돌판은 하나님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을 친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이 말씀이 금성아지 구성 앞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음과 같은 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듬어 만들어 말씀하신 처음 리션은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라 바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리션입니다 동일한 리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출국기 3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처음 리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돌판 리션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말씀이 기록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란 단어 속에도 리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토 성부 하나님 말씀 속에 계셨습니다 보이사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삼일체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의 히브리에 기록되고 있는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헬라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는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는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란 헬라로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예수님께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은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르켜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신 하나님 프로토스 헬라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탐심이란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프로토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라 이 처음 프로토스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프로토스 처음은 사랑 프로토스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버렸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란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몸 밖에서 내 마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대신에 탐심이란 우상을 내 몸 안에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부서져버린 처음 하나님 주신 돌판이 그 말씀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오늘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를 내가 먼저 시행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면서 축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추리국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듬어 만들라 그런데 똑같은 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리국기 34장 4절 말씀이 오게 되면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다듬어 만들라 말씀과 깎아서 만들라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져버렸던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모세 자신에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사이즈가 한 치라도 달라지면 안 됩니다 두께와 넓이와 길이와 모양은 똑같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합니까? 창석의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에 검송아지 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내 마음속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듬어 만들어라 깎아 만들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듬어야 합니다 깎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육신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을 깎아내야 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깎고 다듬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것들 있습니까? 경력적인 것, 엄란한 것, 거짓된 것 세상 수단, 방법을 가르치 않고 살아가는 악한 것들을 깎아 냅니다 다듬어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소동, 고문화 같은 시대입니다 노화 때 바다 따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우리는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리국지 34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침이 일찍 일어나 신의 산으로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왜 아침이 일찍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새벽입니다 동이 터기 전에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게오르지 말라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오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해서 교회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관계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게오르지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을 부지런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회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지명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모세가 산 아래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곳은 바로 하느님께서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는 어디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등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느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4등전 2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다는 이 말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편안하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측이 요한 게시록입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 결론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다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추리국기 34장 3절 말씀이 보게 되면 너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대1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대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중부의 믿음, 중부의 기도를 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추리국기 3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급히 엎드려져 경배하며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엎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배합니다 경배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겸손을 말합니다 늘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추리국기 34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삼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요한범 1장 2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34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빛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들어올 때 얼굴이 밝아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안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가 되시기를 주의 수는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들은 시대가 대단히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서록 우리 마음에는 생명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얼굴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리국기 34장 성경 말씀은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모세의 시체의 무덤을 아는 사람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바로 그 모습은 무슨 말씀합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질하지도 말고 다시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두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나를 깎아야 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변화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한 주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나가실 때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